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출판 네오시스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수험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패스 영어, 바로 최신 기출 문제집이 출간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신에 출간된, 출제된 여러가지 기출 문제들의 정확한 출제 포인트와 여러가지 학습 요소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아무런 방향성 없이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바로 출제 기관에서 나온 그들이 출제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내가 공부해 나가야 될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직, 서울직, 지방직, 다양한 공무원 수험 영어의 최신 반영의 기출 포인트들 제가 오늘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직 2013년 안전행정부 문제부터 철저한 기출 문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과 2번은 우리가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어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네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국어로 떠올리는 것보다는요. 이 빈칸을 중심으로 문맥이라는 것, 컨텍스트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간략하게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도와주기 위한 앞뒤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비사 오케이 어시스트, 자 비사 오케이 비자를 담당하는 한 기관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비사 오케이 라는 기관에서는 어시스트,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the Australian Travel Industry, 호주의 여행 산업과 그 다음에 Corporations and Government and Individual 회사와 기업과 정부들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이 아이엔지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수단을 나타내겠다는 거겠죠. 우리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여러가지 기관들을 돕고 있어. 자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의 특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우리가 이 영어 글의 큰 특징은요. 먼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풀이를 해나가는 철저하게 두갈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빈칸에 들어갈 만한 단어는 약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단어. 그것을 세부적인 내용으로 밑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겠죠. 단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비자 OK minimizes the complexity and time delays. 비자 발급에 있어서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들과 시간이 지연되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준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일반화시켜서 여기다가 정답을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복잡해. 근데 안 복잡하게 해줘. 그 다음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그거를 적게 걸려주게 해준다. 바로 그러한 어휘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오늘의 정답은 여러분 바로 4번에 facilitating 이란 단어가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facilitate 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to make it possible or easy for an activity or process to happen. 자 무슨 얘기냐고요. 어떠한 행동이나 활동이 진행됨에 있어서 possible 가능하게 해준다거나 혹은 easy 쉽게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걸 바로 우리가 facilitate 이란 단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복잡했던 거 시간 줄여줘. 복잡한 거 안 복잡하게 해줘. possible and easy 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답으로 4번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감사하다나 감상하다. 그 다음에 aggravate 이란 단어는요. bad situation. 나쁜 것이 더 나빠지는 거. 악화되다 라는 뜻이 있겠죠. 그 다음에 meditating 하면은 우리가 명상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비자 발급 받다가 어허허허허 명상을 받을 일은 없겠죠.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4번에 facilitating 이고요. 정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행동이나 절차들을 편하고 쉽게 만들어주는 것. 그걸 바로 facilitating이라고 한다라는 강력한 느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요.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다면 출처가 뉴욕타임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문제를 발췌하는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given our awesome capacities 자 given이란 단어는요. 주다 받다 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인 점을 고려해 볼 때라는 뜻으로 쓰인 전치사예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considering 정도의 뜻을 갖고 있겠죠. 자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자 첫 번째 단서가 등장하겠죠. 바로 rationalization 그죠? 합리화라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해놓고도 아니야 나는 충분히 그럴만 했어.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른 건 아니란 말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self-deception 자기 기만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고려해 볼 때 most of us are going to measure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measure 평가하고 측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는 단서가 있겠죠 여러분 rationalization 그 다음에 self-deception 합리화 시킨다는 거 내가 잘못하고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바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는 뜻일까요? 자 뒤쪽에 조그만한 내용을 더 볼게요. I was honest with that blind passenger 눈이 안 보이는 승객이에요. 사실 전반적인 본문을 읽어보시면 택시 드라이버가 장님도 태우고 장님이 아닌 사람도 태웠는데 이 blind 눈이 먼 사람에게는 불쌍하니까 아이고 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불쌍하니까 내가 오늘 조금 정직하게 막 돌아가지 않고 정직하게 가서 이 사람을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Because I'm a wonder person 아 그래 나는 장애인을 내가 배려했단 말이지 하지만 뒤쪽에 I cheated the sighted one 하지만 앞을 보이는 앞이 보이는 일반적인 사람은 속인 거예요 Because she probably has too much money anyway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삥 돌아서 요금이 많이 나오게 돌아가면서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 제 눈도 보이고 돈도 많겠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돌아간 거 괜찮은 행위야 나는 장애인한테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거든 바로 이런 부분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다라는 거겠죠 관대하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정답이 바로 뭐가 될까요 A번에 아 2번에 Liniently 그죠? Linientl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 Linient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때는 여러분 이 두 단어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죠 Rationalization, Self-Deception, and Liniently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정직하다나 감사나 혹독하게 거칠게라는 뜻은 문맥상 전혀 올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문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이얼로그나 익스프레이션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look at this letter 어? 이 편지 좀 봐라 이거 무슨 편지야? 아, yes I thought it was something official looking official looking 하면은요 공적인 기관에서 날라온 편지나 문서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어? 편지 봐라 야, 이거 어디 기관에서 날라온 편지 같은데 You are being fined for exceeding the speed limit 자, 바로 속도를 초과해서 너 벌금 받았다는 그런 편지가 나왔구나 우리 운전자들은 한 번쯤이면 다 경험해 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아, 이거 또 딱지 날라왔네 이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결정적인 단서 바로 exceeding the speed limit입니다 자, it says why won't you find on the spot? 자, 그런데 너 왜 그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받지 않은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why? 그죠? 너 왜 속도를 초과했는데 현장에서 벌금을 받지 않고 왜 고지서가 날라왔는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속도를 초과했을 때 현장에서 걸리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찍혀서 고지서가 나온다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실 때는 바로 감시 카메라 그 부분을 우리가 예상하고 보기를 읽어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A번에 어떠한 말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기 전에 이 보기 4개에서 다른 걸 찾지 마시고요 스피드 카메라 바로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4번에 스피드 카메라가 들어있는 보기 4번 Because I was photographed by one of speed camera 이건 너무 괜찮은 건데 이거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냥 카메라가 들어간 거? 잘못된 거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미 돈을 냈어요 뭘 돈을 내요? 고지서가 날라오고 돈을 내야 되겠죠 그죠? 네 유사한 단어들을 보기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ecause the spot was too busy to be found 지금 내가 벌금을 고지 받았던 그 현장이 너무 분주해서 그때는 벌금을 부과받지 못했다 단순하게 해석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죠 고지서가 날라오면 저는 카메라한테 찍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황을 적용해 보신다면 4번이 정답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정답으로 4번 고르시면서 다음에는 과속을 안 하시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즘에 좀 더 많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고 You are not kidding the finest $60 야 장난해 지금 벌금이 60달러나 되고 있어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 6만 5천원에서 7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한 거겠죠 말만으로도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자 정답 4번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frankly 솔직히 I don't think my new boss knows what he is doing 상황이 뭐냐면 직장 상사에 대해서 불만과 뒷담화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네 솔직히 새로운 그 사장 있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장난해?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랬더니 He is young Tom 새로운 사람 어리잖아 You have to give him a chance 야 기회 한번 줘라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가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chances do I have to give him? 야 기회를 몇 번이나 줘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어우 짜증나 죽겠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빙의가 됐나봐요 He is actually doing terribly 사장인데 일을 아주 개떡같이 해 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개떡같이 조금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연결했을까 여기를 알기 전에 그 다음을 볼게요 그죠? What? 뭐라고? Where? 어디? 우리가 이런 상황 언제 얘기할까? 그죠? 막 뒷담화와 안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어디? 어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 사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랬더니 Over there 저쪽에 지금 오보 있잖아 Your new boss just turned around the corner 지금 막 모퉁이를 돌았단 말이야 혹시 우리 말을 들은 거 아닐까? 라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한번 골라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speak of the devil 악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정말 온다더라 우리말의 속담으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답은 1번이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I wish you good luck 그죠?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keep up the good work 어떨 때 쓰는 걸까요? 누가 일을 너무 잘했어 그죠? You did an excellent job 좋아 잘했어 You keep up the good work 앞으로도 계속 그거 유지해 알았어? 계속 그렇게 잘해봐 그 다음에 money makes the mayor go 이 mayor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female horse에요 그죠? 말인데 이제 암수의 말이 되는 거겠죠? 고집이 세다 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인데 돈만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고집이 센 그 암수의 말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죠? 돈만 있으면 귀신을 부린다 라고 하는 속담이 되는 겁니다 앞서 상황 뒷담화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는 말이죠? speak of the devil 자, 상황이지만 여러분 속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법 문제입니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정답을 단순하게 골라내시는 것보다는 어디에 그들이 의도를 하고 이 문제를 만들었을까를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few living things are linked together living things 하면요 생물체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together 함께 as intermittently than bees and flowers 자,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혼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pair, 쌍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as가 나와 있다면 그것의 짝으로 나오는 단어도 뒤쪽에 as라고 하는 구문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as의 짝으로 than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비교급의 짝으로써 이 사람이 의도한 건데 생각 없이 그냥 as intermittently than 이렇게 읽어내려고 하시면 이게 틀린지 잘 모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내려고 하시는 게 중요한 거냐면요 if your living things are linked together as as as를 보자마자 as를 떠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꽃과 벌처럼 친밀하게 함께 연결된 것도 없습니다 얘네 둘이 가장 친밀한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비교급의 짝짓기를 이용해서 출제한 1번 보기는 일단 잘못됐어요 출제 포인트 꼭 적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My father would not accompany us to the place where they were staying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장소에 우리를 데려가려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요 그죠? 하지만 insisted on me going 원래 insist라는 단어가 뒤쪽에 전치사를 취할 때는 on을 취할 수 있습니다만 딱 하나 뒤쪽에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온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이 아닌 소유격을 쓰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insisted on my going 동명사 앞쪽에 나오는 의미상의 주어는 my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을 때는 뭐라고 적어놓으시면 될까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가로 치고 동명사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답만 그냥 적어놓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the situation in Iraq looks so serious that so that 꿈은 괜찮죠 그 다음에 it seemed as if the third world war 제 3차 대전이 언제라도 발발할 것 같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seem하고 에지프의 결합도 참 좋죠 마치 뭐뭐인 것 같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네 전혀 손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건 맞는 게 되는 거겠죠 so that 구문과 seem as if 라고 하는 구문이 적절하게 이용됐기 때문에 이건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the number of sugar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sugar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을 나타내는 단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설탕을 개수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설탕 두 개요 제품 된 게 아니고 설탕이란 가루를 생각해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물질명사에 해당되는 단어겠죠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the amount of sugar that Americans consume 으로 바꾸는게 맞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문제 as가 나오면 as를 생각하시고 뭐가 나올 때 than을 기억하라 비교급의 짝짓기 틀린 문제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 기억이 아닌 소유 기억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so that 구문과 sim과 as if의 결합성은 너무나 좋다 그 다음에 number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그냥 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number의 반대 개념은 amount였구나 그죠? number를 보는 순간 수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number 혹시 amount 아니야? 이렇게 반대급부를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공부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만 옳고 나머지 문장들은 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 그죠? 우리가 이거 sentence correction 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 4개의 언더라인을 보고서 정답을 고를 수 있다면 바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첫번째 noise pollution is 일단 be 동사의 수일치 괜찮구요 different 라고 하는 형용사 우리 어릴 때부터 be different from 천치사와 형용사의 결합도 우리가 많이 보아오던 겁니다 게다가 수일치도 전혀 문제가 없구요 그 다음에 2번에 number number라는 단어가 여러분 a number of 라고 쓰이면 이 단어가 many의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a number of 가 many의 뜻이기 때문에 뒤쪽에 복수 명사와 결합되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3번에 introduced you into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sentence가 we can 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we got 주어구 can measure 동사 나왔습니다 동사가 이미 나와 있다면 여기 나온 introduce는 동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 pp가 되겠죠 그러면 공기 속으로 유입된 화학 물질 해석적으로도 수동이 참 좋구요 이 만약에 요 부분이 라이벌이 됐다면 introducing 이란 단어가 라이벌이 될 수 있겠죠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는 라이벌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일 땐 여러분 뒤쪽에 목적어 같잖아 근데 목적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괜찮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where as 반면에 뜻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품사적으로 접속사 라는 품사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기 이전에 주어라고 하는 문장성분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주어 쓰지 않고 동사부터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주어를 하나 첨가시켜 주시는 것이 이 문제의 원칙이 될 겁니다 그래서 where as it is 요렇게 바꾸시는게 맞는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정답은 여러분 4번인데 혹시나 틀리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re as 라는 단어가 반면에 라고 하는 뜻보다는요 접속사에 언더라인이 거져 있을 때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더라인 자체가 접속사를 포함한 언더라인이 거졌을 때는 뜻을 따지시기 보다는 주어와 동사라는 문장성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출제 포인트를 기억하시는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 나온게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접속사인지를 알아야 주어가 오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where as 라는 단어 품사 뭐라구요 전치사라구요 아닙니다 접속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언더라인 자체만으로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면 골라내시고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 약간의 해석이 들어가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는데 사용된 구문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옮긴 겁니다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점점 더 뭐뭐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구문 자체가 바로 이중 비교급 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컷마를 중심으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게 바로 우리말에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라고 하는 문장일 때 사용되는 구문이에요 크게 틀린 부분이 일단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란 학식이란 단어가 뭐죠 The learning and knowledge 가 되는 거겠죠 기껏해야 그죠 네 기껏해야 그 300만원 가지고 지금 말이야 그럴 때 그죠 네 얼마 안된다는 양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기껏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관용적인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죠 네 At most 혹은 At the most 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요 most 많아 봤자 그죠 기껏해야 뭐 그거 같고 말이야 근데 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At the list 잘못된 거죠 왠지 most 와 list 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최상급적인 형태가 좀 헷갈리게 만들었던 거 같아요 그죠 At the list 그러니까 적어도 그죠 조금 많은 양을 얘기할 때 아 적어도 500인데 오 그래 그럴 때 쓰는 말이겠죠 그래서 바로 기껏해 라고 하는 표현법이 at most 인데 요것을 at the list 로 바꿨을 때 골라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겠죠 의도된 부분은 most 와 list 가 헷갈릴 수 있음을 그들이 의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답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에서는요 뭐뭐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구문이 있습니다 바로 not a but b 라고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죠 네 철저하게 잘 사용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예문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죽을 때 다른 누군가한테 가지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네 가지만이란 단어 but으로 얘기했고요 당신의 인격은 영원히 당신 것입니다 your personality will be yours forever 전혀 틀린 문장이 없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7번에서는 아까 at the least 아니고 at most 기껏해야 라고 할 때 쓰는 표현법을 at most라고 기억하시는게 아니고 오답으로 리스트를 주는구나 그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리스트를 봐도 most가 떠오르고 most를 보면 리스트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어로 잘 옮긴 걸 골라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무려 3개 보기에는 그죠 네 그 잘못 옮긴 부분들이 하나씩은 있는 거겠죠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the house which they have lived 앞에 장소가 나오고 they have lived 주어동사까지 완벽하게 나왔다면 그때는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 where 로 바꾸는게 더 맞죠 그죠 네 where do you live 이렇게는 물어봤지만 which do you live 라고 써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꾸는 거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수학 시험에 실패했을 때야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요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 중간에 나던티 나오면요 해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네 뭐 뭐 할 때까지 뭐 뭐이지 않았어 너무 정직하게 해석을 하신다 뭐 뭐 할 때까지 뭐 뭐하지 않았어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뭐였어야 비로소 뭐 뭐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게 좋아요 그럼 문장 구조를 본다면요 it과 that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he decided to study hard 그가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비로소 언제였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는게 맞겠죠 when he failed the math test 앞으로 나던틸 구문이 들어갈 때 해석은요 뭐 뭐 했을 때야 비로소 뭐 뭐 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지 정말 부정어를 집어넣고 해석하시면 여러분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괜찮은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어젯밤에 우리는 외식을 해야 했습니다 we had nothing to eat left in the refrigerator 까지 괜찮아요 주어동사 그 다음에 we had to eat out last night 주어동사 틀린 거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있다면 중간에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접속사가 빠진 거죠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접속사가 바로 등위 접속사 소예요 이 문장은 중간에 소 를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틀린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없던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correction 하는 것이 아니라 insertion을 해야 되는 거죠 삽입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여러분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은 소 를 집어넣는 오류의 형태가 하나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우리는 운이 좋게도 운이 좋게도 이 enough란 단어 정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어순의 특징이 있어요 이 enough란 단어는 명사랑 함께 쓰면 명사보다 앞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명사가 아닌 단어랑 enough를 쓸 때는 오히려 뒤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fortunate 운이 좋다라는 것은 형용사죠 명사가 아닌 단어란 말이지 그럴 때는 enough는 오히려 뒤쪽에 간다 오히려 enough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순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정답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we were fortunate enough 뒤쪽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명사를 쓰는 경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I have enough money 그죠 나 돈 충분히 있어 괜찮아 억지하지마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오답의 경향들 다시 한번 꼭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phrasal verb 라고 하죠 네 그 idiop 수거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한국에서 the eldest son 장남이겠죠 장남은 많은 responsibility 책임감을 어허한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책임을 떠맞다 라는 말 참 좋지 않습니까 떠맞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he same words 같은 단어도 다른 의미를 나타내다 when said in different ways 다른 상황에서 말하게 지면 다 같은 단어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의미를 띠다 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싶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누구냐면 take on take on take on 이란 단어는요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가 responsibility 혹은 work 업무를 떠맞다 duty work responsibility 그런 단어 나오면 일을 떠맞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죠 뭐 뭐 위에다가 그냥 또 얹은 거예요 그 다음에 take on 이란 단어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the chameleon chameleon 있죠 chameleon take on the colors of its background 주변의 색을 띄는 거죠 그죠 chameleon은 주변 환경의 색깔을 띄다 그게 바로 take on 그죠 네 또 하나는요 your face 네 얼굴은 take on the fierce expression 너 얼굴에 보니까 환한 기색을 띄고 있는데 띄다 라고 할 때 take on 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수거지만 두 개의 뜻을 다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뭐 나머지 단어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만 take down 하면은 우리가 뭐 텐트 같은 거를 이렇게 철거하는 거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허물어 트리는 거 우리가 보통 take down 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지를 이렇게 벗어내리는 장면도 take down 이란 뜻도 있고요 어 필기한다는 뜻도 take down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take off 도 마찬가지겠죠 옷을 벗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비행기가 휴우 이륙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정답 3번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단어들도 여러가지 다양한 뜻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자 we need to iron out a few problems first 여러분 혹시 다리미가 영어로 먼저 다리미 다리미가 바로 iron이에요 그죠 네 우리에게는 iron man으로만 너무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 구불구불해지거나 구겨진 것을 다리미로 핀다라는 뉘앙스를 잘 기억하시면 되게 쉬운 단어가 될 겁니다 iron out 문제가 있는 것을 쫙 펴준다 해결해 주다 라고 할 때 우리가 iron out 이란 단어 쓰거든요 그래서 solve 란 단어가 되는 거죠 그 단어를 기억하실 때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게 되게 중요해요 구불구불한 것을 쫙 펴줘 문제가 있는 것을 쫙 해결해줘 그런 느낌이겠죠 정답은 3번에 solve 그죠 solve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 이어질 순서로 적절한 것이에요 단서들을 잘 잡아내시는게 중요하겠죠 자 years after year 해가 지나면서 어스베이 바이 어떤 기관에서 후원을 받는 연구가 실시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if you want to be happy in life 결정적이네요 삶에 있어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be happy in your job 일단 업무나 직장에서 행복해야지 인생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happiness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건데 그 시발점이 그 전에 그 출발점이 바로 job이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ok but what will make me happy in my job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연구를 했던 거겠죠 한 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come up with an interesting way 자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생각해 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quantifying quantifying the seemingly unquantifiable 그러니까 quanta quanta 란 단어가 들어가면 다 양을 뜻하는 건요 그러니까 양을 측정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 양을 측정해 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way란 단어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이란 뜻이죠 재미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 방법이란 단어와 참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죠 어? 그 방법은 뭐지? 방법을 얘기하는 때 자주 쓰는 말이 우리가 by ing 수단이겠죠 어떤 방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수단 방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way interesting way 방법과 수단의 연결성을 이용해서 일단 b 번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by analyzing life satisfaction surveys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여론조사를 분석해 봤더니 이 계량 방법이 나왔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만족에 있어서 when compared with salary increase 그죠 네 바로 급여가 인상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 보겠다는 거겠죠 처음에는 이제 by analyzing이 나오고 salary increase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띄워 놓은 겁니다 급여 인상과 만족의 관계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앞쪽에서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죠 아 잘 모르겠어 급여 인상과 만족의 관계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 볼게 라고 하면서 설명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goes up a bit goes up a bit 그죠 약간 올랐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죠 약간 올랐어 go up 이란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go up go up a bit go up a bit 그 약간 올랐다는 말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지시사 겠죠 that small increase 여러분 that 이란 단어 언제 쓸 수 있는 거죠 앞에 나온 단어를 다시 한번 받을 때 쓰는 단어죠 그게 바로 that 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만 신뢰도가 올라도 이런 정도겠죠 그것은 마치 급여가 36% 오른 것과 같은 느낌이 나는 겁니다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만 올라도 월급이 36% 올라간 거랑 같은 느낌이라는 거겠죠 결국 신뢰와 만족에 대한 관계를 얘기해 주는 글인데 단서들 이용해 본다면 B A C 바로 2번이 되겠네요 단어들의 연관관계 다시 볼까요 interesting way 방법 수단 by ING 근데 salary increase에 대한 예를 들어 볼까 goes up a bit 살짝 올랐어 그 살짝 오른 거 지시사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way와 by ING의 결합성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B A C 답을 2번으로 골라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치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빈칸의 위치가 나름대로 좀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it can sometimes feel as if 마치 as if 이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South Korea 바로 우리 남한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요 overworked 다들 일에 지쳤어 그죠 과로야만 아휴 힘들어 overstressed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and anxious 그리고 불안한 이러한 한국은 a national nervous breakdown 바로 국가적인 신경 쇄약에 흐흐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금방이라도 신경 쇄약에 걸릴 것 같은 위험이 임박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골라낼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거겠죠 이거 맨날 과로하고 이거 일 많고 이거 불안해하는 거 금방이라도 이거 신경 쇄약에 걸리겠는데 말이야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죠 바로 on the verge of 이 verge가 여러분 가장자리에요 조금만 넘어가면 떨어지겠다는 거 뭐 뭐에 직전에 있다 어떤 위험이 닥쳐있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on the verge of 2번의 as opposed to는 완전히 반대로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by virtue of은 덕태계 누구 덕태계 뭐 때문에 라는 뜻이겠고요 in favor of는 선호하다는 뜻이겠죠 난 저거 너무 좋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는 overworked, overstressed, anxious 한번 던져주고 지금 한국 이래?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신경 쇄약에 걸릴 것 같다 라고 하는 위험의 연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on the verge of 그죠 다른말로 on the edge of도 괜찮을 것 같아요 on the edge of 그죠 이것도 가장자리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academic pressure 학업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suicide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노동 시간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경험해 봤습니다만 각종 시험과 또 성공을 위해서 우리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네 그럴 때 우리 국가 전체가 신경 쇄약에 걸릴 것 같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조금은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갖고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13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인데 독해를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일반적인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해 지문은 하나의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죠 글은 일반적인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보이지 않지만 흐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trategic thinking 전략적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전략적 사고는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Any area of life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topic은 바로 strategic thinking 이에요 근데 이 전략적 사고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겠죠 The first step in strategic thinking 전략적 사고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다 라는 거겠죠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일 건데 이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찾아내시는 게 관건이에요 자, 첫 번째 예를 들고 있습니다 automotive innovator 핸드 우리 지금도 포드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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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힘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divid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divide 전략적 사고라 할 때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라 쪼개서 한번 해보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쪽에 나오면서 다른 말이 그가 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he is well learned for his habit of splitting task split 하는 게 뭐죠 이것도 쪼갠다는 뜻인 거예요 splitting divide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라는 거겠죠 자, 두 단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divide와 splitting 그죠 네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쪼개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한 단어를 4개의 보기에서 한번 여러분이 골라본다면 어떠한 단어가 그 단어를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break down an issue smaller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떠한 소재나 일들을 보다 더 작게 만들어내는 거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smaller divide splitting 단어 괜찮죠 그러면서 마지막의 부분도 only allowed it for the day 그날에 할당된 일만 하자는 거예요 그죠 어때요 흐름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break down an issue smaller 이를 보다 작게 쪼갠다는 단어 break down divide splitting 답은 2번이에요 어때요 정답을 고를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동사란 말이죠 지금요 그럼 동사를 또 한번 찾아내시는 겁니다 divide 또 한번 동사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splitting 그렇게 해서 그 흐름을 찾고 나서 정답을 골라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운동을 하러 갈 때도요 뭐 팔 운동도 하고 가슴 운동도 하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그죠 아주 작은 부분에만 집중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인 사고를 하실 때는 좋다라는 거 공부에도 역시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내야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연결어를 골라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you ask the parent 부모로서 당신께서는 must try to read their crime 아이들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부모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읽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to be able to help them 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울음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우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것을 보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니까요 그죠 this will also help you assess your children's perception of your discipline discipline 하면 교육하고 훈육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겁니다 글쎄요 여기까지는 약간 그 어떤 상황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경우를 들고 있죠 when a child feels that he has been punished wrongly 그가 부당하게 혼났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이렇다라고 나왔어요 many cases 중에 첫 번째를 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잘못 안 했어 근데 혼났어 아 나 진짜 이런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무슨 연결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when a child feels guilty 이번엔 지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혼나지 않은 거 이건 잘못 안 했는데도 혼난 거 잘못 했는데 안 혼난 거 어때요? 구조가 when a child, when a child feels 비슷한 느낌 들죠 반대적인 상황을 역용하고 있다는 거 맞습니까? 네 바로 이럴 때 쓰는 연결어가 무엇이 될까요? 역적 그죠 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연결어 뭐가 될까요? on the other hand 그죠 네 구조를 다시 한번 잘 이용해 보세요 많은 경우 중에서 첫 번째 잘못 안 했는데 혼났을 경우 반면 잘못 했는데 안 혼났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맞겠죠 그 참 어린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on the other hand의 느낌은 반면에가 아니고 서로 다른 내용이 동당할 때 연결시키는 골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 역시 여러분 이 주제 고르는 방법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다 읽고 나서 정답을 딱 고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주제를 고를 때는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요 오늘 내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재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소재가 다음 문장과 그 다음 문장들을 보면서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시면 끝납니다 한번 볼게요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had just taken off for its 10th flight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방금 지금 열 번째 비행에 나섰습니다 1986년 1월에 근데 그때 It exploded 폭파한 거죠 오늘의 소재는 뭐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될 거예요 첫 번째 흐름 exploded 폭파됐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챌린저호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되겠고요 폭팔이 돼서 사람이 죽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또 한번 우주 발사체를 뭐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다음에 연결될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든 상황이 일단은 중단된다는 연결이 나오겠죠 그죠 네 폭파 됐으니까 또 한번 할 수 없거든 중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look for the cause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폭파 됐습니다 일단 중단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논리성 아닌가요 사고 나면 화재 나면 사고 원인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발견을 했어요 discovered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그 다음에 바로 unfortunately 안타깝지만 이 프로그램은 put and hold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NASA의 여러 가지 계획도 마찬가지로 지연되었다는 겁니다 흐름을 한번 따져볼까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 스페이스 챌린저호가 될 겁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폭파 중단 원인 규명 모든 계획 보류 이 흐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뭐냐면 미국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란 단어가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요 왜 put and hold 가 됐는지 왜 모든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단어로써 연결한 거겠죠 exploded killed stopped discovered put and hold 이 단어 하나 얘기하려고 그렇게 많은 단어를 끌어냈던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흐름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해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흐름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2번에 The reason why the American space program was put and hold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흐름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한 팀의 학자들 연구가들이 발견한 거는 오늘 뭘 발견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Immunizing 하면 여러분 면역시키는 거니까 조금 치료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를 무엇을 가지고요 Be venom 바로 벌의 독을 가지고요 그죠 근데 뭐 대신에요 Be crushed body crush 하면 이렇게 막 뭉개트리는 거거든요 그죠 벌의 몸을 막 뭉개트리는 그 몸체 대신에 오히려 벌의 독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예방할 수 있대요 벌에 쏘였다는 것의 그 반응을 치명적인 반응을 오히려 더 막아주는 데는 벌 독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몰랐네 그러니까 벌에 쏘였어요 벌에 딱 쏘였는데 아 이걸 이제 빨리 치료하고 면역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벌에 몸을 으깨갖고 발랐나봐 근데 이제는 아니고 오히려 상처에다가 벌의 독을 그죠 통해서 그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좋다라는 거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벌의 독을 이용해서 쏘인 상처를 치료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벌의 몸을 으스러트려서 치료하는 방법이 그동안 5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벌 독으로 치료한다는 말은 생소했던 거겠죠 근데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방법들이 ineffective 효과가 없다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벌 독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결국 18명 중에 한 명밖에 벌 독으로 치료하는 부분은 그죠 네 그 어떤 나쁜 반응이 별로 안 나왔다는 거 하지만 나머지 반응은 12명 중에 7명 등 여러 가지 엘러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죠 벌에 쏘였어요 그것을 치료할 때 기존에는 크러쉬드 바디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아 벌에 쏘였어 그죠 네 벌의 몸을 으깨서 면역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be bad em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벌독을 이용해서 치료하겠다라는 거 바로 그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듣도 보도 못한 방법 새로운 치료 방법이죠 a new treatment 이거 괜찮아요 그죠 벌에 쏘인 것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반응으로 벌독을 소개합니다 이건 거예요 많은 분들이 2번 가실 것 같은데 2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벌에 쏘이는 것을 막는 방법이 아니라 그거를 치료하거나 면역하는 방법을 얘기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해서 나오는 문장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부분에서 흐름을 잘 타시는 게 중요한 건데요 자 다음 숫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4 8 5 3 9 7 6 첫 번째 뭐가 나왔죠 number 숫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read them out loud and memorize the sequence 바로 이거를 크게 한번 읽어서 외워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숫자에 대해서 메모라이즈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English 영어로 한번 이렇게 읽어 본다면 50% 정도의 기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일 경우에는 매번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숫자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English와 Chinese가 차이가 난다는 거겠죠 그럼 결국 오늘은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요약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넘버를 그대로 넘버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이 넘버를 약간 일반화 시켜서 요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패러프레이지 라고 하죠 그 다음에 English와 Chinese도 세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넘버와 English Chinese 보겠습니다 뭐 잘하면 뭐에서 근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겠죠 넘버를 다른 말로 한번 여러분 일반화 시키면 뭐가 될까요 넘버를 숫자와 관련된 일반한 단어 Mathematics 그 다음에 English와 Chinese를 일반화 시킨 단어 뭐죠 Language 이게 요약할 때 쓰는 방법인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로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Number, Memorize, English, Chinese를 각 단어에 맞게 요약해 보면 이 번밖에 안 된다는 거겠죠 그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 국어도요 숫자 외우는데 참 좋은 효과적이 있어요 31, 32, 33 이게 있는데 영어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겠죠 네 한글과 중국과 서양 언어보다 조금 더 이 숫자 암기에 있어서 만큼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보다는 수학 더 잘하지 않나요 저도 수학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죠 별명이 제가 용타고라스 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피타고라스만큼 수학을 잘한다 정말 죄송하구요 그 다음에 요지를 골라내야 되는 문장이겠죠 요지 골라내는 것도 여러분 첫 부분에서 그 흐름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t's long been part of a folk wisdom folk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론 서민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외제 수입차 중에 폭스바겐이라는 차가 있죠 폭 그죠 폭스베이건 그죠 외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민들의 차야 근데 우리는 차 못 타니 폭스바겐 타 오우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오늘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의 일부 그죠 네 그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birth order 태생이라고 하죠 태어난 순서가 인격과 지성과 업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topic birth order 처음 태어난 애가 더 똑똑하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연결어가 들어가죠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죠 지금 그러한 내용들은 discredited 신뢰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출생에 관련된 여러가지 효과들은요 washed out wash 씻어낸다는 얘기죠 모든게 다 사라질 지경에 처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요지로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birth order 태생이라는 것과 지성과 인격의 관계 없다 모든 것이 how ever부터 여러분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원래는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었죠 우리 선인들의 어떤 지혜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how ever 이하에서는 대부분 지금 다 예시만 들고 있어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뭐 사람 이름 나오고 다 예시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birth order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 효과 없다 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단어가 될까요 birth order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네 2번과 4번이 있고요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인격과는 상관이 없다 has nothing to do with 4번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 시험 영어에서 공무원 시험을 여러분 보실 때 전체를 다 읽고 골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흐름을 파악해서 빨리 풀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천천히 읽고 푸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정답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골라내시는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네 캐터린 라이언 하이드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동네를 지나가고 있다가 또 화재를 맞은 겁니다 차에 불이 난 거예요 위험한 동네 그죠 미국의 브로클리 이런 지역 지나가면 그죠 막 이러면서 흑인들이 그죠 you got the meaning of min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동네이니까 흑인들 막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didn't hurt her 그녀를 해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불을 꺼준 겁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전화까지 해줬어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알고 있던 사람이 날 도와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려고 왔을 때 그들은 사라진 거예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소설의 주제가 된 거예요 she never forget that event 그 어떤 있었던 일을 결코 잊지 못했고요 그 책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think of an idea for world change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라 어딘 어떤 흐름이 나왔을까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kind란 단어를 문제 속에서 한번 띄우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 날 도와줬을 때 그 고마움이 너무 컸던 거지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남한테 또 한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전 세계가 다 kind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예문과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셨던 단어 딱 하나입니다 kindness 이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고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어려울 때 한번 도움받으면 다음에도 여러분 그런 거 도와준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요 네 너무 급해 화장실이 너무 급했는데 그때 딱 문이 열려있는 어떤 건물이 있었어 그때부터 내가 진짜 그 건물에 자주 갔던 기억이 무슨 얘기하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골라내는 건데 단서 한번 이용해 볼게요 though 요런 거 그렇죠? 하지만 해석할 때 이런 거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He would never become an Olympic runner 올림픽 육상선수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Look for other sports that he could play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다른 종목을 찾기 시작했대요 그 부분을 잘 찾아보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죠? 네 커다란 어떤 장애나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ways to overcome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예를 들은 거죠 바로 Greg Burton 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올림픽 하약 부분에서 메달을 땄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오늘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는 천선적으로 장애가 있었습니다 A번의 내용은 그겁니다 He had a deformed feet 기형적인 발을 갖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가지 운동 중을 했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참 좋죠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걷는 연습도 했고 뛰는 연습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 육상팀에서 정말 경쟁까지 한 겁니다 몇 가지 러닝 팀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아까 하지만 그러나 그는 올림픽에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다른 종목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그는 찾았댑니다 discovered란 단어하고요 여기에 look for란 단어가 연결되는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신다면 정답이 c번이 될 거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iscover과 look for 그 다음에 know 이런 단어를 이용하신다면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2013년 우리 국가직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 여러분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만큼은 나의 느낌보다는 그들이 이용하는 여러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독해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어휘를 내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구요 저는 또 다른 연도의 국가직 문제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